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제11호 태풍 흰남로 북상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피해 예방을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택시가 5일 시청종합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흰남로 북상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고 예상 진로와 영향 범위, 과거 피해 내역 등을 공유하며 대처 방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국소별 침수 피해 우려 지역과 강풍에 취약한 농축수산시설, 옥외 간판, 공사장 대형 크레인 등의 사전 준비 사항과 조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태풍 흰남로의 위력이 큰 만큼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같은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수확 시기에 접어든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예방을 위한 모든 역량을 총력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